활용 분야에 적합한 메타버스를 선택하라. 메타버스 분류 메타버스의 분류 필요성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컨텐츠를 즐기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구조 중에서 플랫폼과 컨텐츠, 컨텐츠 속에는 월드가 융합되어 있다고 했죠. 이 플랫폼과 컨텐츠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서비스, 컨텐츠 등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만 해도요. 제페토, 개더타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잽, 모질라허브, 각종 실감형 컨텐츠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메타버스가 우산 개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이 우산 아래 혼재되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메타버스를 분류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ASF라는 곳에서 분류한 그런 기준인데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쪽 가로에는 사용자 밖 세상에 집중하는 영역부터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영역까지 구분이 되고요. 이쪽 세로 영역으로는 증강인지 가상인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러한 유형이 이렇게 메타버스로 가장 널리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디지털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소셜미디어와 같은 것들,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분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 미러월드라고 하는 지도 서비스 같은 것들이라든가 구글 어스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의 분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이 네 가지로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앞에 화면을 다시 보면 제페토, 개더타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잽, 모질라허브, 기타 등등 실감형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분류 유형에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또 증강현실 종류, 가상현실 종류, 기타 등등 종류별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분류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를 저는 ASF에서 분류하는 그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것 이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목적 기반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게임 기반 게임 기반 메타버스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기반 메타버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사소통 기반 메타버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 기반 메타버스 네 번째는 아바타 기반 확장현실 기반 이걸 XR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AR, VR, MR 그것을 통틀어서 XR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확장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반의 메타버스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의 목적 기반의 메타버스로 저는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기반 메타버스는 게임 플랫폼인 경우 게임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게임 브랜드인 경우에도 게임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브랜드이자 플랫폼이죠. 로블록스는 플랫폼이에요. 마인크래프트도 플랫폼의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모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역할도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일단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로블록스는 창작자와 플레이어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포트나이트 동물의 숲과 같은 것들은 게임 브랜드죠. 이런 경우에는 게임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 기반 메타버스입니다. 협업을 목적으로 하고 의사소통 도구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에 저는 의사소통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팀플로우나 잽 등과 같은 그리고 두나무가 개발한 그런 어떤 비슷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기반해서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하고자 하고요. 또한 모질라 허브나 버벨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확장 현실처럼 XR 형태로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소셜미디어 기반 메타버스입니다. 소셜기능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것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을 소셜미디어 기반 메타버스라고 저는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그런 것을 저는 소셜미디어 기반 메타버스로 넣었고요. 호라이진의 각종 월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VR챗 등 이러한 서비스들은 소셜미디어 기반 메타버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타 기반입니다. 어떤 그 전문가는 메타버스를 아바타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 아바타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그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바타 기반으로 동작되는 그런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바타는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부캐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게 좀 어색할지는 몰라도 잘 보면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서 아바타에만 유독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Ready Player Me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해주는 그런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지라든가 언리얼 엔진을 만든 곳에서 아바타 전문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인 메타 휴먼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다른 메타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부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아바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독특한 형태를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확장현실 기반입니다. AR, VR,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XR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죠. 공간 및 컨텐츠 등 복합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AR 게임이라든가 AR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VR 기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메쉬라든가 그런 컨텐츠 등등을 포괄하는 메타버스 블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컨텐츠의 느낌이 가까운데 컨텐츠는 월드랑 혼합이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가 월드랑 이렇게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장현실 기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라이즌, 메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포켓몬고라든가 각종 실감형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그런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기반입니다. 미러 월드, 이것은 나중에 디지털 트윈과 같은 형태로 확장이 되겠죠. 이런 미러 월드의 느낌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무언가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유형을 시뮬레이션 기반 메타버스라고 저는 분류하려고 합니다. 각종 지도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각종 시뮬레이션 도구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분류한 이 메타버스 이 분류 체계에서 제외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분류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NFT 등과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것이나 NFT는 분류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저는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분류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의 분류 또는 산업 구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마켓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탈중앙화 이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류라기보다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철학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메타버스 분류 앞에서 분류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NFT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분류에 쫙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별도로 이것을 분류라고 구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메타버스를 언급하면서 탈중앙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는 플랫폼, 서비스 등이 구성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있어야만 메타버스이다 이것이 없으면 메타버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분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메타버스 분류를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타버스를 분류한 이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메타버스를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인위적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분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분류의 기준을 잡기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정 서비스가 하나의 분류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쪽 분류인데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다른 특성까지 포함해서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메타버스의 분류를 설명할 때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제시하는 이 분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메타버스를 다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이 컨텐츠에서는 이런 분류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류한 그런 체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의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메타버스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야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낼 테니까요. 이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위적으로 분류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게임 기반, 의사소통 기반, 소셜미디어 기반, 아바타 기반, 확장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총 6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에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인위적으로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토론 의견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다른 형태로 논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탄자로 요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 감사합니다. christian제품ít bread